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외교부와 개인정보위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제안으로 신설된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에 고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선발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문위원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또는 응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정부기관,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및 공개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자문기구는 앞으로 1년간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